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 6평 100점이 두려운 N수생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선생님의 수강생 겨울 에센스부터 6평까지 열심히 함께 했던 수강생이 3수생이었어요. N수라고 하죠. N수생이 6평 시험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현장 수강생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 딱 수업할 때 느껴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시험지를 들고 와서 상담을 딱 하려고 보니 100점이더라고요. 미적 선택자였고 100점이었어. 그때는 가형 학생이었어요. 어? 잘했네. 근데 얼굴이 되게 어두워. 정말 어두웠어요. N수생인데. N수생까지 공부를 여러 해 거듭해서 6평에 100점이 나오면 아 내가 드디어 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동안 갖고 있던 어두운 것들을 다 좀 걷어내고 오거든요. 약간 환해져서. 그런데 6평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려고 들어온 그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의외여서 잘했네.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걱정이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이 6평 100점짜리 시험지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고3 때도 6평 100점, 9평 96점 그리고 수능 70점 후반. 그래서 3등급을 찍었대. 왜냐하면 본인이 가려고 했던 의외과가 있었고 공부를 계속 잘 했었기 때문에 6평에서 100점 찍고 9평에서 하나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수능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수능에서 78점. 70점 후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8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이 나온 거야. 3등급이. 그래서 재수를 했죠. 당연히. 대부분 재수를 할 때는 좋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내가 원래는 이 정도 나왔는데 왜 수능에 이렇게 나왔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재수를 했대. 근데 재수를 했을 때는 6평 100점, 9평 100점. 그리고 수능에서 80점 초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것 같다라는 심정을 가지게 됐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그리고 또 3수를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까지 찾아 들어오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강의를 겨울부터 정말 열심히 들었고 하라는 모든 걸 다 해냈고 그래서 나온 6평 100점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을 100점이었어.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100점이었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성적이 떨어져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가 도대체 6평에서 수능 사이에 뭘 한 거야? 고3 때 재수할 때 6평 지나 여름부터 수능까지 도대체 뭘 한 거야? 엄청 열심히 했죠, 선생님. 그러니까 뭘 했어? 라고 했더니 두 번 다 세상 모든 문제들, 모든 실무들은 다 풀었대요. 그랬겠죠. 최상위 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나는 이제 개념 끝났고 기출 끝났고, 엔제, 실무 있는 대로 풀어서 실력을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만들 거야. 세상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수능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 힘, 그 훈련, 그 적응력이 결국 어떤 문제든 풀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었대요. 그런데 두 번이나 비슷한 경우를 겪은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찾아오는 N수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 역사는 매년 반복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건 왜 이런 현상을 만들었고, 수험생들은 왜 해마다 이 똑같은 걸 겪어야 할까? 누군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않을까? 말을 해줬나? 해줬는데도 얘들이 말을 안 들었나? 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는 게 불과 며칠 전에 또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찾아온 삼수생이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를 또 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캐스트로 이번 주에는 이걸 꼭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 인간에게는 그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보고 배우고 아 그러지 말아요.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의 실패를 나의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가 아니라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앞서 간 선배들이 했던 잘못 또는 그 선배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하잖아. 그런데 이것이 매년 선생님한테 오는 N수생들의 큰 테마예요. 테마. 도대체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랑 첫 상담을 그때 했을 때 6편 끝난 이 친구 이 삼수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너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랬어요. 정말 즉각 정말 1초도 안 걸리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서점에 가서 어떤 문제집이 있다? 또는 어떤 컨텐츠가 나온다? 자기 안 푼 거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모든 걸 다 풀었대. 서울대 의외과가 가고 싶었으니까. 꿈이 높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수능에서는 자꾸 성적이 떨어졌어. 그때 네가 했던 거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문제 안 풀면 되겠네. 라고 농담 반 웃으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얼굴이 정말 사색이 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문제를 안 풀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진짜 선생님이 진심으로 했던 말이에요. 문제를 안 풀면 되겠네. 라고 했던 게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두 가지를 잘못했던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6평에서 계속해서 100점을 찍었다는 건 6평이 수능과 가장 유사하거든요. 6, 9평 수능 중에 9평보다 6평이 더 수능이랑 유사해. 근데 그 6평에서 두 번이나 100점을 찍었다는 건 상반기에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는 그 1학기 정도까지의 시간동안은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는 뜻이야. 개념 제대로 공부했고 개념을 이용해서 기출을 푸는 방법을 연습을 했고 많은 기출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유사한 관점으로 보이는 연습.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근데 그 폼이 인간의 기억력 자체가 3개월, 6개월 이 단위로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폼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 그걸 계속 누적 복습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면서 엔젤을 같이 섞었어야 돼. 실모를 섞었어야 돼. 근데 무슨 개념이야? 무슨 기출이야? 딱 단절시켜 놓고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 문제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의 개연성이나 논리나 이런 부분의 문제 또는 문제에서 사용하는 출제 포인트의 바운더리가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수능에 나오는 그 개념을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여기까지 사용해야 되는 걸로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수능장에서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하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을 그러지 않은 것들을 막 끌어와서 헛짓을 하게 한다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개념 기출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누적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푼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야. 그게 선생님이 정말 그럼 문제를 안 풀면 되겠네라고 말했던 그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진짜 이유였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개념 기출 다져야 된다. 물론 그건 하반기의 이야기야. 근데 이 친구는 상반기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그 폼이 깨진 상황인데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개념을 배우고 개념적 접근으로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웠어. 근데 그 풀이를 그 일관된 접근을 많은 기출에 적용시키면서 기출을 분석하고 총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폼을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아직 그 폼이 만들어지기 전 그냥 막 엔제 실모로 달려들면 안 된다고. 그 엔제 실모가 어떤 문제일지 알고 감히 물론 좋은 문제 드리겠죠. 하지만 수능장에서 검증된 문제는 아니잖아. 평가원에서 검증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검증한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내 폼을 만들어줄 교과서 그건 개념과 평가원 문제다. 기출문항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폼을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친구들처럼 6평 100점까지는 일단 갈 거 아니야. 두 번째 그 친구들의 잘못이 뭐냐면 일관된 접근을 버렸다는 거지.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가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해 버림으로써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것까지 막 끌어다가 사용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일관된 접근이 깨지게 된다고. 그때 내가 딱 갖고 있는 그 폼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서 일관된 접근으로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훨씬 컴팩트하게 짧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습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야. 앞에서 공부해 놓은 개념과 기출을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유로 이 두 번째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몰라. 개념 기출 누적 복습으로 다져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럼 지금 이 시기에서는 다져 나가려면 완성을 시켜야죠. 아직 이 시기는 폼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야. 개념적 접근과 기출의 분석과 총정리를 통해서 일관된 접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일관된 그 하나의 도구가 그 어떤 다른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짧은 풀이를 만들어내므로써 실전에서 100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지를 이 시기에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스스로 체화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당연히 툭 치면 그 풀이부터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마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관된 폼으로 엔젤을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 내 모든 걸 버리고 그 문제에게 달려들어서 이 문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왔다 갔다 풀어버리면 그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 수능장에서는 안 먹힐 거라는 거야. 안 먹혀요. 수능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념을 이용할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괜한 헛짓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풀면 괜찮은데 실전에서 100분 안에 풀으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집어와서 풀면 결국 다 풀리는 아는 문제인데 왜 나는 문제풀이 속도감이 안 날까요? 이런 고민들은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일관된 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폼이 만들어져 있었다가도 깨져버리면 헛짓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며칠 전에 선생님 수업에 현장 강의에 와서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학원으로. 그리고 선생님 제가 제 사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근데 왜 매년 이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매주 N수생들이 선생님을 새롭게 찾아오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수능에 100점을 받는 그 정도라는 것. 열심히 달려가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게 수능 100점인데 땅 하고 달리라고 했을 때 딴 방향으로 뛰어간다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딴 곳으로 뛰어가. 땅 하면 막 뛰어가 딴 데로. 아 야 거기로 왜 가. 아 이게 지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적어도 우리 수강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딱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시즌 1에 진짜 강조했어. 개념과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 끝냈죠. 선생님 지금 이 시기 오늘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개념 에센스 전체 모든 강의 완강을 했거든요. 그 개념 에센스의 개념과 개념적 접근. 개념 하나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뚫는다라는 것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렇게 나한테 만들어진 개념적 접근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그냥 푸는 거 아니야. 분석이야. 분석. 오늘 올라온 수강평 아주 짧은 선생님을 아주 환하게 웃게 했던 통쾌했던 수강평 중 하나가 이게 바로 기출 분석이지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수강평이었어요. 기출 분석은 다 몇 번이나 풀었던 기출을 왜 또 풀어 라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 문제에 이 개념이 있지. 이게 우리가 겨울에 했던 이거랑 유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출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개념으로 푸는 거야. 기출들을 쭉 분류해가면서 분석해내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같은 문제로 보이게 하는 분석. 그게 기출 분석이에요. 선생님 지금 기출 100선을 수 1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수 2를 아주 빠르게 찍어 올려 드릴 거고 3평 전까지 기출 50선 아마 미적 교재가 입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적이 개강이 될 거고 3평 전까지 선택 과목들은 3평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마무리를 해줄 거고 기출 100선은 딱 끝내줄 거야.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끝맺음 그건 개념을 기출에다 꽂아서 기출을 한 번 총정리하면서 분석해보는 것. 시즌 1에서 배웠던 개념적 접근을 그대로 기출의 분석과 총정리에 적용시켜 보는 것. 그게 지금 3평 전까지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끝맺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여러분들 막 손잡고 끌고 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선생님과 만날 때 나한테 원했던 거 진짜 이번에는 내 꿈 이루고 싶어요. 정말 선생님 수강생 중에 N수생 많잖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 와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즌에 딱 맞는 것들을 더 앞에 거 하고 싶고 멋있는 거 하고 싶은 욕심 딱 내려놓고 그냥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 1년 했을 때 고3들도 거의 실패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대부분 이룬다고요. 자기 원하는 것들을.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는지 그냥 가만히 뒀으면 훨씬 잘할 것 같은 아이를 여기서 저기서 흔들어서 너무 안 해도 되는 실패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좀 세게 말하고 이제 선생님 퀘스트를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기출분석 끝나고 나면 3평 끝나고 나면 그러면 N제로 컨택트 선생님 N제 강사명인데 여기 생각해 보니까 컨택트 나 온 문제와 나 올 문제를 연결하는 컨택트라는 라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내던 일관된 관점으로 N제까지 N제에 가서 N제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풀이법에 그 N제를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일관된 문제풀이의 폼을 완성시켜야 된다. 언제까지? 6평 전까지. N제를 풀어내면서도 기출을 통한 일관된 접근으로 그 N제를 부셔야지 N제에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돼? 이번 주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개념 마무리 그리고 기출 분석과 총정리 이게 3평까지. 미친듯이 내신 대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3평을 미친듯이 대비한다 생각하고 기출 총정리, 분석 이걸로 딱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N제가 좀 궁금하다. 그럼 선생님이 천우신조 올려놨잖아. 그 실무 하나가 그 단원에서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 N제들을 싹 모아놓은 사실은 N제 30문항이야. 아마 천우신조를 풀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그 하나로 깔끔하게 3평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지금 선생님 제 수강생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3평 30문제. 되게 어려워. 천우신조 수강평 올라온 거 보니까 처음에 시험 봤는데 너무 성적이 낮아서 손발이 덜덜 떨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해설 강의 듣고 배웠더니 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었구나 하는 수강평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한 문제 한 문제 온정성을 다했던 게 여러분들의 실력에 아마도 직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반가운 수강평이었는데 뭔가 경험해 보고 싶으면 일단 천우신조부터 해보시고 그리고 아 내가 여기에 허점이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발견할 거고 그 발견한 곳으로 찾아가서 다시 다지고 N제 멋있게 실무 멋있게 막 풀어대는 것 그거 아직 조금 있다가 해도 돼. 일단 끝맺음을 해야지. 마무리를 해야지. 자 이거 조금 오늘은 세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와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선생님도 많은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 완강을 시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함께 힘내면서 또 이번 주 잘 보내도록 합시다.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